북한과 일본 간에는 1990년대부터 수교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양국의 현안 문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등 과거사 문제하고 북핵 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세 가지입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2002년 9월 17일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북일 평양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북일 평양선언의 내용은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국교 정상화 후 대북 무상자금 및 인도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며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 준수와 미사일 발사 유회를 2003년 이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정일과 고이즈미는 2004년에도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납치자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 하반기에 일본으로 회송된 납치자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일본 측에 의해 가짜로 주장되면서 양국 관계는 파행을 겪게 됩니다.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에 따라 일본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취해지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2014년에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재논의를 한 바 있으나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그마저도 중단되고 맙니다. 2018년 이후에 일본 정부는 정상끼리 일단 조건 없이 만나고 보자고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베, 스가, 기시다 총리 등이요. 그런데 여전히 일본은 선북핵 납치자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고 북한은 최근까지도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서로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겁니다. 북중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순치관계입니다. 순치란 입술과 이처럼 이에 관계가 밀접한 둘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때로는 소원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였지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1945년 이전 공동항일무장투쟁의 경험으로 인해 개인적 동지관계가 있고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중국의 참전으로 중국의 북한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에 주둔하여 전후 복구를 도왔죠. 북한의 자주노선 시기에는 북중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1966년부터 중국의 교조주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북한 대사를 소환하는 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기까지 했고 1969년에는 국경 분쟁까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한중수교 등으로 북중관계는 냉각됩니다. 2001년 9월 장점인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북중관계는 회복하지요. 그러나 그 후 세 차례의 핵실험으로 북중관계는 불편한 국면입니다. 특히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중국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북핵에 대한 기본 입장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전면적인 제재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들 말로는 쌍중단, 쌍괴병행을 이야기하죠. 쌍중단이란 북핵 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훈련을 함께 중단하자는 것이고 쌍괴병행이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계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핵에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은 중국과 다섯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우호적인 북중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북중관계는 때로는 소원하고 불편하기도 하였지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탈랭전 이전까지 북한과 소련은 전통적인 우호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소련은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관계에 기초하여 북한 정권 수립을 지원했습니다. 북중관계의 긴밀화를 견제하면서 북한의 전후북국 및 군사력 증강 등을 지원하였죠. 특히 1961년 7월 조소 우호협조 및 상후 원조조약과 65년의 조소 군사원조협정, 66년의 기술 및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소련으로부터 군사원조, 경제지원 등을 받았습니다. 한소 수교 이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러 관계도 소원해지죠. 1991년 12월 소련 해체 이후 북러 간 투자협정 체결 우호 설린 협조조약 체결을 통해 북러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즉 이념에 기초한 정치 군사적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말이죠. 이후 2000년과 2001년 양국 정상 교환 방문으로 한소 수교 이후 소원했던 북러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2, 3차 핵실험으로 북러 관계는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2014년 이후 경제협력 중심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친선 관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북한을 둘러싼 나라들과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중국, 러시아와는 3차 핵실험 이후에 다소 거리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과는 소원한 관계이며 남한과 미국과는 긴장과 대화가 섞여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국의 대북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와 같습니다. 북한은 핵을 활용하여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대북 정책은 대화보다는 압박의 무게가 실려있죠. 대남 정책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남한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즉 대화의 방점을 찍고 있죠. 중국은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요. 북한 말고도 신경 쓸 일이 많거든요. 일본은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북한 비핵화, 납북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에 관심이 많죠. 철도, 항만, 가수관 등 말입니다. 이산가족 상복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성격과 그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 현행 이산가족 상봉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피난, 납북, 탈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가족이 남북한 지역에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남북 이산가족이라고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인 가족권을 보장하려는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가족권 보장은 인도주의 문제로서 어떤 체제도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따라서 남북 이산가족 간 통신, 상봉, 재결합 등은 남북한 당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인 것입니다.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2021년 9월 말 현재 13만 3530명이고 그 중에서 생존자는 4만 7300여 명입니다. 이는 1년 전보다 생존자가 3천명 정도 줄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2020년 1월 말 현재 적십자살을 통한 상봉과 민간 차원의 상봉을 합치면 남북 이산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이산 1세대들이 이산의 하늘 가슴에 안고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휴전선이 생긴 지 68년이 지나서 이산 1세대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게끔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행 제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선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이산가족 상봉이 당국 주도로 진행되어 온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남북한 당국이 주도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국 이주의 이산가족 상봉은 필연적으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이 당국 주도에서 민간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남북한 당국은 직접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산가족이 개별적인 상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 만남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회성 만남으로 이산의 한을 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 번 만난 가족을 또 만날 기억 없이 헤어져야 하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헤아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산가족이 수시로 만나거나 같이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 서독의 프라이카우프 정책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이카우프 정책은 서독이 동독에 돈을 주고 반체제행사 등을 데려온 정책입니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이 당국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일회성 만남에 그쳤다는 점은 근본적으로 남북한 모두 이산가족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지 않고 각자의 입장에서 정책 수단이 하나로 활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친북 정책을 펼쳤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산가족 상봉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이 체제와 정권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이 없으며 때로는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도구로 활용해 오곤 했습니다. 남북한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남북 간 체제 인정 및 협력의 장을 열었고 그동안에 남북 간의 대결과 협력이 공존해 왔다면 이산가족 상봉 제도의 업그레이드는 남북 대결 시대를 종결짓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라는 인도적인 문제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동안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당국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치 외교적 영향을 받아왔으며 그 실적이 미미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산 1세대들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으니 그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 제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정부 주도의 상봉이 아닌 민간 차원의 상봉이 주를 이루어야 하고 이산가족이 수시로 만나거나 같이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남북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어 힘있게 추진해야 합니다.